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시대적 공감을 엿볼 수 있는 김선희의 작가의 코로나 위령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흩날리는 꽃잎과 나무로 형상화해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자유롭게 풀어냈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연양도서관 갤러리 연양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김선희의 작가의 코로나 위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파란 배경 속 크고 작은 사람들이 춤을 추듯 자유로운 몸짓을 한 커다란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와 풀꽃 등으로 형상화한 몽환적인 그림으로 추모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 흩날리는 꽃잎과 나무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파란 색감으로 더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머지않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코로나 위령 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인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시대적 공감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김선혜 작가는 캔버스 천 위에 채색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해온 청년 작가입니다. 갤러리 연양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지난 2019년부터 전시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의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이번 전시회는 3월 10일까지 순천 갤러리 연양에서 이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